뭐 이런 1번 문제는 너무 쉬웠죠. 그죠? 쉬웠습니다. 정답률이 95%예요. 95% A는 사람 몸에서 가장 1번 문제가 95%가 된 이유는 굉장히 의욕적인 거야. 1번 문제 가자! 가장 많은 비율 물 항체 근육, 머리카락, 단백질 답은 2번이고요. 그죠? 너무나 간단한. 아주 너무 심플한 절대로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아요. 자 다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우주에 관련된 책인데 별에 직접 가볼 수 있고 없고 시료를 채취할 수도 없으니 별의 구성 성분을 영원히 알 수 없을까 생각했는데 블라블라블라 스펙트럼 자 별빛의 분간기를 통과하면 파장에 따라 나누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게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 있었고요. 원소마다 고유의 스펙트럼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스펙트럼을 원소의 지문이라고 했었고요. 별빛이 별의 세기를 통과하면서 습정파장의 빛만이 선택적으로 흡수하게 된다는 것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선택적으로 흡수하게 돼서 파장이 나눠집니다. 그러한 우리가 흡수선 선들을 우리가 흡수선 이라고 했었죠.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건 방출선 근데 얘는 흡수된다라는 거 흡수선을 얘기합니다. 맞아요. 답은 다 맞고. 3번 다양한 형태의 탄소 골격입니다. 자 원자 A에 대한 것 자 우리가 이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성분이 탄소화물이었고요. 얘는 바로 탄소입니다. 왜? 탄소라고 하는 건 4개의 가지를 가져요.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다양한 결합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화물은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기본적인 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소화물도 탄소화물 탄소화물 지방도 탄소화물 단백질도 탄소화물이었어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탄소화물이었으며 광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규산염 사면체 SIO4 대님 자 그렇다면 A의 전자배치입니다. 자 A 탄소라고 하는 건 장풍이가 분명히 백신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탄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탄소는 원자번호 몇 번? 또 아직도 수헤디베풍탕 이거 하고 있다고 바로 나와야 되죠. 원자번호 몇 번? 6번 원자랑 몇 벽? 12 그럼 예를 들어 탄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원자에게 전자 2개 자 그 다음 두 번째 껍질 4개 그래서 탄소는 몇 주기? 2주기 몇 족? 14족 그지? 자 원자번호 8번 수헤디베풍탄질산 이거 하지마 원자번호 10번 네온 딱 튀어나와야 된다고 3주기 2종 마그네슘 딱 튀어나와야 된다고 알겠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딱딱딱 외워줘야 된다고 그게 완벽한 거야 흉내내는 공부하지 말고 알겠죠? 4번 그래서 2번이 되고요 탄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무난해요 쭉쭉쭉 갑니다 정답률도 높아요 자 4번도 정답률이 높습니다 자 전기선도성의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정도 중간정도 무엇입니까? 도체와 절연체 즉 반도체를 얘기하죠 3번 너무 쉽고요 A는 직접 배로 발광 다이오드 태양전지를 만드는데 기본 소재가 된다 반도체 여기는 그래핀과 탄소 나노 튜브는요 탄소 동소체로 이루어진 나노기술을 이용한 것이죠 나노기술 오케이 뭐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그래서 전도가 아주 슈퍼 울트라 캡션 나이스장 초전도체라는 것 3번입니다 자 5번도 얘들아 5번도 정답률이 90%예요 자 우주의 크기와 은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면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져 그럼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정상우주론 얘들아 질량이 계속 증가됩니다 자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얘들아 질량이 증가되니까 밀도와 온도는 어떻게 돼요? 밀도와 온도는 일정한 것이 바로 정상우주론이라고 너희들 이거 지구과학원에서 또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지구과학원에서 그러면 얘들아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알갱이 개수는 얘들아 4개가 아니어야 돼 아니어야 돼 아니어야 돼 왜 질량이 증가되어야 되니까 그럼 얘와 얘를 보겠습니다 얘네 얘들아 부피가 증가됐어 안됐어 부피가 똑같아 안돼 부피가 커짐에 따라 질량이 증가돼서 밀도가 일정해야 돼요 얘는 너무 빡빡해 빽빽하잖아 밀도가 증가된 거야 그치 부피는 그대로인데 질량만 커졌으니까 밀도가 커진 거야 밀도가 일정해야 되니까 답은 5번입니다 잘했어요 자 6번 갑니다